이거 하나 입으면 따뜻하고 정말 옷 2겹 3배 겹쳐 입은 것처럼 너무 따뜻하고 배도 그냥 나 완전 자랑하고 싶어 이렇게 쭉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느낌이 있죠 다림질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좋다라는 말이죠 이거 너무 좋아 신축성 기가 막히게 좋은데 힘이 얘가 딱 4종으로 여기 힘을 받아서 너무 좋은 거죠 길이도 짧지 않게 이렇게 딱 되어 있어서요 정말 입어 보십시오 감동 감동 저희가 지금 와인 칼라 제일 많이 좋아하시는 칼라 와인 칼라죠 너무 좋은 게요 가슴을 한 번 더 이렇게 잡아 올려준다 원단이 또 한 번 3D 입체 몰드가 가슴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주고 원단이 또 한 번 쫙 잡아 끌어올려줘서 브레이저 안하고 이거 입었는데 내가 맨날 입던 그런 브레이저 입었을 때보다 가슴 모양 훨씬 예쁘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등쪽까지 등쪽이 또 한 번 여기 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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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 번 이중으로 두 겹으로 등살까지 이렇게 잡아들이면서 훅화조차 없죠 레이스와 안쪽에 신축성 있는 파워넷 원단으로 훅화를 대신했어요 너무 여성스럽고 너무너무 예쁘고요 디자인 너무 고급스럽고요 칼라 너무 예쁘죠 마르살라 컬러 와인빛으로 만나보시고요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코코아 베이지 너무 예쁘더라고요 완전 내 스타일 같아요 네 그렇죠 디자인 한 번 보세요 유럽 란제리 같은 그런 컬러 너무 예뻐요 진짜 정말 이 원단이 레이스 햄 원단 자카드 햄 원단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프리미엄 원단이 입어보시면 알아요 그냥 쫙 미끄러져요 미끄러지면서 뭔가 힘 있게 딱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들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레이스를 하나 더 입은 것처럼 직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여성스럽고요 지금 베이지 스킨 칼라 보고 계십니다 스킨 기본이죠 진짜로 내 몸매가 싹 마네이킹 몸매처럼 말이 안 되죠 마네이킹 몸매처럼 마네이킹 몸매처럼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다 지금 보시는 카키 칼라 진짜 세련된 칼라예요 정말로 세련된 칼라예요 이 사중으로 윗배부터 옆구리 거기에다가 여기 집중 보정 네 네 네 번의 집중 보정 그래서 진짜 어떤 쉐이퍼란주 특히나 소프트 쉐이퍼란주를 입으시면서 이런 집중 보정 만나기 진짜 어렵습니다 헬스 때 벨에서 아예 처음이고요 블랙 칼라가 이 디자인이 굉장히 잘 보이네요 그렇죠 완전히 레이스의 밝은 느낌이 가장 잘 살아나고 있어요 정말 시스러워하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이렇게 해서 사중 보정 이 부분 배꼽 주변 부분 완벽하게 강력 보정 도와드리고요 뒷부분도 참 좋았던 게 저는 이게 그냥 V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짝 여유 있게 이쪽에 또 레이스가 받쳐 있어서 입었을 때 착용감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이거 지금 다 드립니다 네 네